랩때문에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드디어 랩때문에 이따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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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опущ도 여전히 이따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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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삭 오징어 바삭바삭 팽이버섯 양념장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바삭바삭 바삭 바삭 계란 뱅뱅 너무 맛있어요 매운 김치맛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오징어 양념장 고맙습니다.